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우리 회사에 사운이 있죠. 그러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은 육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왜 육을 빼버렸을까요. 육은 소중히 여기지. 여기라고 안 해도 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 전부 다 포커스를 육에다만 맞추고 있어. 그래서 영과 혼을 소중히 좀 여겨야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혼은 사람의 내면의 본질이에요. 이 영과 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사람을 목적으로 삼겠다. 영혼을 위해서 일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애터미는 애터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것은 영혼을 위한 수단이에요. 애터미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애터미가 존재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업의 개념이 조금 달랐어요. 기업을 위해 가지고 기업을 위해 가지고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이 수단이 되고 기업이 목적이 되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처음부터 컨셉부터 그 반대로 잡았어요. 애터미란 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애터미를 구성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사람에게 맞췄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직원이 있겠죠. 직원. 그렇죠. 임직원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이거를 내부 고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회원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물건을 사용해 주는 소비자. 소비자 고객이 있겠죠. 네 번째는 우리에게 납품을 하는 생산 공급자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광범위하게 따지면 정부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뜯어먹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직원도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월급을 더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연말 되면 보너스 다 나갑니다. 물론 일 잘하는 사람은 더 주고 못하는 사람은 덜 주고 하지만 일 못하는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일 잘하는 사람이 일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더 주고 못하는 사람은 조금 덜 주고 하지만 일단 직원들도 최대한 다른 회사보다는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다섯 사람 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혼자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근무 시간이 길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서 일을 빨리 끝내는데 다른 사람 열 사람 하는 일을 빨리 끝내버려라. 그래서 일을 없애버려라.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애터미는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회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 마트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던 거 그대로 사라 이거예요. 손해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싸고 좋으니까 손해난 거 없죠. 어차피 사야 될 거를 구매처만 애터미로 바꿨단 말이에요. 바꾸고 여러분이 손해난 게 없으니까 이웃사람들 친지들한테 친구들한테 너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 소비자가 손해를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라 이거예요. 내가 소비자한테 얘기를 했을 때 손해가 날 건지 안 날 건지는 여러분이 소비자가 돼가지고 이 물건을 쓴다고 하면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 물건을 쓸 건지를 가지고 검증을 해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 판단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를 판단을 하고 나면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라 이거예요. 소비자에게도 우리는 뭔가를 나눠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 공급자에게도 우리는 뜯어먹질 않아요. 우리하고 애터미하고 거래해가지고 망했다는 회사 없어요. 다 잘돼요. 그래서 생산 공급자도 공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고 있어요. 점점 잘되잖아요. 뭔가를 많이 붙여먹어서 잘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이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그러면 이 생산 공급자도 또 채용하는 그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또 월급을 받으면 또 그 직원들이 생활비를 쓰면 그 동네 사람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먹고 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후방효과라는 거예요. 후방효과. 이 뒤에서 뭔가 우리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거예요. 애터미로부터. 그리고 그 직원들의 가족들이 그 돈을 쓰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먹고 사는 소위 승수효과. 고박이의 효과가 나오고 있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에 일 열심히 해서 세금 잘 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태주고 있다 이거예요. 보태주고 있다 이거예요. 절대로 어느 부분에서도 뜯어먹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이거는 분배를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업이념 중에 생존 속도 균형이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분배에 관한 개념이요. 이 분배는 어느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버리면 누군가는 배고파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최소율의 법칙에 따라가지고 효과가 그 가장 적게 받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 잡힘 분배를 애터미는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일을 통해서 먹고 살고 또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을 하고 자녀들을 또 학교도 공부시키고 뭐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이 쌓여가는 그런 일을 하는 수단이 바로 애터미라는 거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을 경영한다. 이 생각이라는 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하는 능력 이거를 잘 활용을 안 해요. 정말 1% 2%도 활용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억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옆에 스폰서 파트너하고 그 관계도 정리를 못 해가지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생각에 폭이 좁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생각에 폭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다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전세방 월세방밖에 안 돼. 집이라고 있지만 20평 30평밖에 안 돼. 내 집이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거를 100평짜리로 만들고 정말 내가 살만한 집 누가 오더라도 불편하지 않은 집 아는 사람들을 초대해도 내가 쪽팔리지 않은 그런 집 그런 집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생각이라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그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것은요. 현재 있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것 그대로야. 안 보이는 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것을. 월세방에 앉아가지고도 내가 이 부자 동네 이런 정도의 집은 내가 갖는다. 또 생각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에 굳게 선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질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누가 보이는 것을 믿는다 하리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면 믿으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바보들은요.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안 보이는 것을 생각해요. 월세 50만 원짜리 거기에 앉아가지고 저 부자 동네의 주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에 굳게 소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경영해서 나는 균형 잡힌 삶을 살겠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주변에는 최소한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 경주의 채부자 얘기를 들어보셨죠? 사방 100리 안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내 책입니다. 사방 100리 안에는 누구도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렇다고 그거는 자기 생각이야. 생각을 그렇게 경영을 한 거야. 그리고 그거를 굳게 믿고 실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저녁에 균형 잡힌 삶이라는 내가 살고 싶은 한 편의 영화를 쭉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거기에 소 있어야 돼. 그 영화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화 속에. 그런데 여기 있을 때까지는 거기에 있다가 나가는 순간에 현실로 팍 돌아와 버려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특히 가까운 사람 중에서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핵가닥 제정신이 돌아와 버려요. 제정실로 돌아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안 보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 안 보이는 지금은 안 보이는 그 위에 굳게 서가지고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 자꾸 보여줘야 돼. 한 달에 내가 3천만 원을 벌 거다. 지금 안 보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의 모습을 머릿속에다 심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처음에는 안 믿지만 단계적으로 해나가면 믿어요. 정말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이라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잠도 안 자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우리 리더들 그냥 저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밤도 놔둬 없이 늘 뛰었어요. 계속 뛰어요. 계속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는 건 보통이었어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찜질방에 가가지고 새벽 3시까지 사업 설명을 하거든요. 거기서 잠깐 샤워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도 했어요. 그런 힘이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될 거다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그 영화 속에 있어야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만났을 때도 밥 사 내가 좋은 정보 줄 테니까 밥 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고 5천만 원을 번다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속에 서 있을 때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그 속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실체가 돼버린다. 실상이 돼버린다. 이런 거를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생각을 믿는 게 신념이에요. 그렇죠? 생각을 믿는 것이 신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믿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어떤 생각을 믿냐 찌그러지고 엉망진창인 현실 그게 아니고 생각을 경영해서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그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내고 그거를 믿고 그 위에 계속 서 있으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이렇게 성공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원 속에도 그게 다 들어있어요. 네 번째 겸손이 섬긴다. 이거는 우리의 행동양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거냐 하는 거예요. 생각은 저 위에 있지만 우리의 자세는 허리는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전부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한없이 낮아져요. 낮아지는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마치 용수처를 많이 누르면 더 많이 튀어오를 수 있듯이 우리는 낮아지는 만큼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 어마어마는 안 돼요. 겸손하게 되면 남의 잘못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볼 줄 아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손해를 볼 줄 알아야 속이 안 상해요. 똑부러지는 여자들 있죠. 나는 절대 손해 안 보거든. 이것들이 나를 뭘로 알고. 이런 사람들 있죠. 되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손해를 잘 보는 사람이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이 될 건가 선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잘 보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면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 손해 안 보거든. 탁 그런 사람들이 잘 싸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대개 보면 그래서 겸손해지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남을 겸손해지려고 하면 남의 잘못을 잘 받아들이고 또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잘 해야 돼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높아진 사람치고 제대로 성공을 못해요. 내가 국장인데 내가 커피 날라야 되겠어? 내가 국장인데 청소들도 좀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와가지고 청소해야 돼. 이런 사람들 성공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오 박사님 뭐 했다고 그래요? 쓰레기통 비우고 하고 싶어서 했다고 했어요. 하기 싫어도 했다고 했어요. 하기 싫어도 한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은요. 손해 잘 봐야 되고 손해 볼 줄 알아야 되고 손해를 잘 보려고 하면 남한테 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기부를 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남한테 줄 생각을 하고 살면 어차피 줄 건데 알아서 챙겨가는구나. 손해를 받더라도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항상 그거를 미리 감안을 해놓으세요. 예를 들면 저는 교통 딱지 같은 거 끊길 때 별로 속이 안 상해요. 왜? 자동차를 살 때는 이미 내가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위반 딱지도 떼일 수도 있어요. 거기가 주차위반 구역인지 모르고 세워놨는데 오늘날 전에는 안 떼더니 와가지고 갑자기 떼어. 그러면 그것이 절대로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처럼 팔딱팔딱 뛰는 사람들 있어. 그거는요. 차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값 나가고 엔진홀 교환비 나가고 보험료 나가듯이 교통 딱지값도 원래 자동차 예산에다 딱 넣어놓는 거예요. 손해볼 생각을 계산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안 뗀 것만 해도 다행이고 뗄 게 뗀구나 이러고 많은 거예요. 그건 전 돈이 없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딱지 떼고 팔딱팔딱 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손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챙기는 것보다도 남을 먼저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모범을 잘 보이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그랬어요. 자기 발만 잘 닦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발을 잘 닦아줘야 된다. 발이라는 게 어때요? 제일 낮은 데고 제일 지저분한 데예요. 그거를 남이 잘못하는 거 오염 묻은 거 더러운 거 그런 것이 보이지만은 그거를 원망을 할 게 아니고 내가 닦아야 될 일로 생각해야 된다. 남이 잘못한 거 주변 사람이 실수한 것을 내가 감춰주고 씻어주고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발도 누가 씻겨줘요.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덮어주고 씻어내주고 한다 이거예요. 자기 발만 깔끔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이나 하고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건 겸손히 섬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덮고 그거를 내가 대신 씻어내고 발을 씻으려고 하면 내 손에도 오물이 묻어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양식의 기본은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데 있습니다. 회장도 대개는 이렇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단상이 높다고 해서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 리더분들이 아직은 그래도 회장이 제일 설득력 있게 잘하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아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지금 땀 뻘뻘 흘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알았어. 이게 겸손한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내려가고 알았어. 가방에 앉아 있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회장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이 쉬도록 그냥 이렇게 안 해요. 나와가지고 진해하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 이렇게 그냥 5분 인사만 하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원숭이처럼 하잖아요. 잘한다니까 하는 거예요. 잘한다니까.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 repair 중 제의 언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약 associ 아멘 은